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아니지 다시 태어나도 왠지 장가를 못갈 것 같은 그런 남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이를 만 4살씩이나 처먹고 지가 돈 만원 더 썼으니까 자기한테 시집 오라는 이 남자 미친 것 같아 당장 도망가자 원지 만난지 한 달 된 남자가 있는데요 뭔가 개선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제목처럼 만난지 이제 딱 한 달 된 남자가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사귀는 건 아니고 소개받은 건데 지금 썸 타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글 써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저희 두 사람이 만나 데이트를 하면 보통 그랬어요 1인당 15,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남자가 한 3만 5,000원에서 4만원 정도 계산을 하고 나면 제가 커피숍에서 한 2만 5,000원에서 3만원 정도 커피 두 잔에 케이크 두 개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데이트를 주로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밥값을 본인이 내는 게 너무 불편하다 이러면서 솔직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길래 그래요 그럼 앞으로 우리 정확히 반발식 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 뒤에 밥값을 낼 때 따로 계산해달라 했고 그런 뒤 스타벅스에 갔을 땐 마침 저한테 쿠폰이 있고 또 통신사에서 커피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로 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바로 이때 뭔가 이 느낌이 아닌데 하는 그런 어색한 기류가 흐르더라고요 결국 이 날 이후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 남자와의 만남을 피했고 그러자 이 남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오는 것도 모자라 나중엔 제가 공공씨 집 근처로 갈 테니까 우리 얼굴 좀 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평소 이 남자랑 똑같이 머리 대충 감고 안 말리고 털어가지고 묶은 뒤에 쿠션에 틴트만 하고 나갔는데요 이 남자도 역시 그랬어요 평소처럼 청바지에 운동화 그리고 집에서 입는 것 같은 그런 후드를 걸치고 나타났더라고요 여하튼 또 저를 보자마자 밥을 먹자고 하길래 저 밥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래요 그럼 커피 마시러 가요 이래가지고 커피도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걷죠 그래서 걸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만나러 나온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공공씨 우리 두 사람은 서로 가치관이 다른 것 같아요 라고요 그랬는데 이 남자는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뭔지 대뜸 저는 지금 급하게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긴 그래요 이 남자 지금 나이가 44살입니다 저는 36살이고요 아니 솔직히 어린 나이도 아니고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정신이라도 좀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말귀도 못 알아 먹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그냥 했어요 저는요 돈 만원 2만원 따지는 사람이라 연애도 결혼 다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러면서 직진 팩트를 날렸는데 그랬는데 또 못 알아들었나 봐요 뭐라고 하냐면 그건 꼭꼭씨가 만원 2만원을 더 내는 쪽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남자분들 보통 여자랑 데이트할 때 상대보다 돈 만원 2만원 더 내는 걸 이렇게 따지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러나요 제가 비록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살면서 이런 남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게다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데이트할 때 그래도 옷이나 가방이나 신발이나 최대한 좋은 거 이쁘게 꾸미고 나갔거든요 근데 맨날 이 남자는 이상한 옷에 운동화에 후주근하게 나타났어요 막말로 그래 이 남자가 말하는 그 돈들 따져봤자 제 세탁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여자가 화장하는 시간이나 화장품까지 아깝다고 느껴지게 이런 남자 그렇게 만드는 이런 남자가 연애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연애도 아니고 결혼을 이야기하더니 미친 거 아니야 어처구니가 앞서서 쳐다봤더니 이 남자가 또 그래요 자기 정식 여친이 되어만 준다면 진짜 잘해줄 자신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결혼 상대로 나쁘진 것 같지가 않고 아니 본인이 봤을 때 저만한 결혼 상대를 아직 단 한 번도 못 만나봤다 이런 말을 해요 설마 이거 칭찬이야 이거? 아니 이 말 자체도 정말 웃기는 게 그래 이 남자 말 맞다나 결혼 상대로 보는 여자한테 돈 만원 2만원 더 썼다고 이런 거지같은 태도를 보이는 거 저 정말 처음 듣고 보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?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동안 이 남자가 저를 데려간 식당들 맛집이라고 데려가는데 아니 맛집이고 뭐고 정말 하나같이 그래요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화장실 편하게 못 갔고요 밥 다 먹고 참고 있다가 나중에 커피숍에 가면 다녀오곤 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걸 알아서 배려해달라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둘 다 10대 20대 애들도 아니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인데 데이트하다가 밥을 먹으러 가는 거면 음식이 맛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환경이나 화장실도 좀 괜찮은 그런 곳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참고로 저요 이 남자랑 연봉 비슷하고 절대 적게 버는 거 아니거든요 설마 제 생각이 짧은 걸까요? 아니 결혼이 뭐야? 그냥 온 정래미가 다 떨어져요 아 맞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거 쓰는 걸 깜빡했네요 본인이 부모님의 단 하나뿐인 아들이라며 누나밖에 없대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 근처에 살아야 된다라고 못을 박는데 와 이때 순간 저도 모르게 욕 튀어나올 뻔한 거 겨우 참았다니까요 여하튼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결혼까지 하고 싶은 여자한테 이렇게 돈 만원 2만원 가지고 뭐라뭐라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구질구질하고 그지 같은 게 더 심하면 심했지 절대 줄어들지는 않겠죠?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제 나이도 적은 게 아니고 나 비혼 아니에요 결혼이 하고 싶은 여자입니다 근데요 이건 진짜 아니다 싶더라 이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정말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 주변 친구들과 언니들한테 말했더니 그냥 버리래요 뭐하는 거냐고 아 물론 이미 버렸죠 버렸는데 진짜 기가 막혀서 인생 살다 보니 별의별 미친 사람을 다 보내 내가 이 역시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 중 하나겠죠? 이런 남자가 많이 없길 바랍니다 댓글 1번 쓴이가 겪은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바로 저 남자가 마흔 4살이나 처먹도록 결혼을 못했던 그 이유입니다 40중반이 썸을 타고 있는 상황에도 돈 많은 것 갖고 저러고 있는데 퍼기나 여친대면 잘해주겠다 퍼기나 2번 지나가던 30대 후반 유부남입니다 44살까지 결혼을 못하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통 저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막 이상한 곳에 돈을 막 들여가지고 큰 돈 쳐 날려버리고 폐가망신 당하고 그러는데 아마 보세요 주변에 친구도 없을 겁니다 잘 정리를 하셔라 이거예요 와 이거 맞아요 품돈을 꾸질꾸질하게 아끼다가 그러다 한 방에 큰 돈 날리더라고 에휴 저 나이를 먹고 결혼을 못한 이유 몰라서 이럽니까 남은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저런 남자 네가 가져갈 건 아니죠 설마 나이가 8살이나 더 처먹고 돈 많은 아까워가지고 발동동하는 거 봐라 4번 저런 사람은 결혼을 해도 똑같습니다 본인은 알뜰하게 사는 거라고 정신 승리하고 그러는데 저는 저런 인간 지인으로도 두지 않습니다 왜? 한 번 엮이면 그 자체로 이미 개 피곤하니까 지인도 아니고 연애 감정으로 만나는 사람한테 저러는 거면 나중에 지 새끼들한테도 돈 받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5번 예전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죽어도 안 떨어질 때 돈으로 완전 개 쪼잔하게 굴었더니 바로 떨어질 텐데 설마 그걸 노린 건가? 6번 저러니까 저나이 처먹도록 지 혼자 살고 있는 겁니다 결혼이요 연인이 되면 잘해주겠다고? 아니죠 스니랑 사귀게 되면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면 그때 진짜 잘해줄게 이럴 거라고 물론 모아놓은 돈이 정말 많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궁창이지 뭐 7번 야 저 아저씨 저 나이가 되도록 결혼 못한 이유가 불과 한 달 만에 다 뽀록나버렸네 그냥 이왕 이런 거 한 6년 더 버티고 50살 되면 애 딸린 아줌마랑 사실혼이나 하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남의 새끼나 키워주라고 8번 말과 행동에 가시가 한가득 묻히고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온갖 거지같은 연기로 꼬셔야 할 때 절 알지라면 이건 뭐 안 봐도 뻔하죠 9번 아니 대체 뭐하러 8살이나 많은 남자를 만나고 그래요 스님은 어디 하자 했습니까? 진짜 깜짝 놀랐네 10번 아니 저런 거 왜 한 달씩이나 만나고 그래? 나였으면 밥값 내라고 한 거 아깝다고 소리했을 때 그동안 그놈이 더 냈던 돈 계좌로 싹 보내고 다시는 안 만났어 4시간 버린 거야 당연히 아깝죠 근데 인생 공부하니까 거기 돈 들었다 생각하고 바로 칼 차단하는 거야 저 인간은 끝까지 왜 지가 결혼 못하는지 모를 거야 이야 저게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한테 제일 잘 보이려 애를 쓸 때 나오는 모습이라는 게 진심 소름끼친다 아니 도대체 저런 놈은 왜 결혼이 하고 싶은 걸까? 이유가 뭐죠? 번식이죠 번식 아 깝깝하네 진짜 물론 이게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이라기보다는 추측을 해보자면 이 남자는 이제 스니를 한번 떠본 게 아닌가 진짜 돈이 아깝다기보다는 좀 떠본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아까 스니가 그랬죠 스타벅스 가서 쿠폰으로 한다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다고 이때 남자는 속으로 어? 완전 알뜰하네 결혼해야지 이런 상상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뒤로 더 적극적으로 들이대고 했다잖아요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 생각 드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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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